뭐야, 깨웠어야지! 깨웠단 말이야! 자기가 못 늘어놔 놓고! 아휴, 비누 왜 갑자기 내리고 그래? 좋잖아! 같이 이런 데도 안 오고! 그래야 봤자 버스 중점이지. 뭐 볼 거 있냐? 왜 볼 게 없어? 900번 버스가 이렇게 많고 얼마나 좋아? 900번 버스가 뭐? 내가 널 안 만났으면 900번 버스 탈 일이 뭐가 있을 거지? 난 있지, 길 가다가 900번 버스 직공 운영받을 선호! 네가 차 있을까 봐! 정말이야! 진짜? 근데 이렇게 900번 버스가 많은데 기분이 안 좋겠어? 진짜 기분 좋다! 정말? 응! 난 있지?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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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난 밑댕 나도 영원히 기억할게 영원히 기억할게